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뒤에 한마디 더 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가시는데 내일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33살 하고 몇 개월 더 사셨는데 이 젊은 청춘이 가장 극심한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아픔 비참함 어떤 고통 이런 것도 아프겠지만 모든 사람의 비난과 정제 속에서 인류의 가장 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정제를 하고 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가장 극악한 상황 속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선언을 선포를 할 수 있다 다 이루었다 이게 굉장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어떤 끄트머리에 서서 참 한평생이 행복했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한평생이 행복했다 고마웠습니다 이런 고백은 나오던데 주님 덕분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진짜요 정말 주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이게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못하고 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께서 보내신 뜻, 사명 그런 게 눈에 밟히고 수없이 산재 있고 물론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만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두고 가야 되는 것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정리는 하지만 두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는 애들도 다 못 키웠는데 애들도 졸업을 못 시키고 있는데 다 남에게 맡기고 가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이게 참 그게 아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33살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 있는 이 어떤 신적인 요소를 이렇게 빼고 우리가 같은 예수의 영을 갖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예수님도 나와 같은 그러한 그러한 것을 놓고 보면 어떻게 그거를 그 젊은 나이에 다 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에 미친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의 영을 갖고 있고 지금 몸을 갖고 있고 그 주신 사명 가지고 가는데 우리 워낙 다른 거에 유혹이 다른 어떤 인간적 이런 야망에 육에 둘러싸여 있는 이 한계에 주님도 똑같으셨지만 주님은 그걸 이기고 그 길을 향해 가셔서 결국은 완성해내시고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과 많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뚫고 아 이거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야 소름이 돋아야 야 나 뭐하나 나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똑같은 성정을 주셨고 똑같은 영을 주셨는데 아이고 나 뭐하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런 못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우로 이제 테텔레스 타 이렇게 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셨나 여러분 이거 테텔레스 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흔하게 쓰던 생활용어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일을 마쳤으면 아 다 끝냈다 그리고 노동하시는 일꾼들도 그냥 막 오후 몇 시 되면 아유 심하이 하자 다 끝냈다 야 딱 끝났어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용어였어요 이게 당시에 그런데 다 끝냈다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춰볼 수 있는데 형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형벌을 마쳤다 징역 3년 이러면 3년을 끝내면 형벌이 다 끝나는 거죠 일단은 형벌 주어진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형 사형 이건데 이 어떤 형벌을 끝내다라는 뜻이고요 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요 진 빚을 다 갚았다 채물을 변제하였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심부름꾼이 테텔레스 타이 하면 심부름을 다 끝냈다 행했다 이런 뜻이고 어떤 사명자가 이 테텔레스 타이 했다면 사명을 다 완수하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재물 같은 거 비둘기, 양, 염소, 소 이런 걸 재물을 싹 살펴보고 테텔레스 타이 하면 흠없이 흠없는 재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를 지내도 된다 테텔레스 타이 이게 이렇게 많이 쓰이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는 뭘 이루신 걸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구원 궤핵을 완성한 거죠 다 이루신 거죠 그렇죠? 게스만에서 예수님이 치열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부딪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루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려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 나의 뜻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있는 이게 치열하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그렇죠 우리도 근데 여기서 저 기도 세 번을 통해서 탁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이게 왜 저야 돼요?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저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참 저게 딥모드의 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저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인데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어떤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치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인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죽은 몸을 다시 살리게 되는 이 역사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아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인류가 던져져 있는 그 형국 이 모습은 뭐냐면 인류의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는 뭐로 온 거죠? 죄로 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이 뭐예요? 죄 문제예요 첫 번째는 죄 문제예요 일단 죄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왜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참 귀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야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 뭐가 죄를 속해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저 피는 어떤 피예요? 죄? 없는 피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처럼 형상화한 게 모형화한 게 동물 제사예요 죄 없는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덮어씌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 양이 실제적으로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뭐 흘리기 위해서요?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을 입으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피가 뭘 속해요? 죄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건 신약적으로 그 구약의 레위기를 다시 한번 말씀한 거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이 죄는 누가 조장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뭐를 짓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어디에 빠지게 해요? 사망에 빠지게 해서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사망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뭘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이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죄를 붙들고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이 사망건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전가 문제를 주님이 의의의 전가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 되듯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의 죄 없이 피를 흘려주신 이 의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도록 이 의의의 전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 19절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논증을 했어요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보실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 같지 아니아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덕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어디에 이르러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저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의로운 행위 그냥 갑없이 주시는 거죠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되리라 이거 선포죠 언제 의인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영접했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담의 죄가 흘러와서 죄인이 되는 것 같이 원죄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영접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규명을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자 이게 쉬운 말씀 같아도 영적으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있다니까 이 몸이 시간 속에서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몸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은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 전가된 예수 그리스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우리 영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몇십 년 뒤에 죽을지라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는 거예요 영이 사니까 나중에 몸 죽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영에 맞는 몸이 아니에요 이거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중에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썩을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서 산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게 누구예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을 때 몸하고 가셨을 때 몸이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냐하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몸은 죽을 수 있는 몸이잖아요 가실 때 그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마르다 마리아 막 그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허허허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마지막 날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그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마지막 날 살아날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사고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 사건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나팔소리 한 번에 살아나는 그날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그 사고를 주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무슨 소리냐 나를 믿는 자는 그때 살아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영의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저 앞절 25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저게 죽어도 살겠고가 뭐냐면 죽어 있어도 뭐가 영이 죽어 있어도 어떻게 되고 살아나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살아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노 옮겼고 아멘이십니까 예 언제 옮겼어요 2000년 전 믿음이 신기해요 여기서 믿는데 2000년 전 옮겨버리신 거예요 아니 영원 속에서 옮겨버리신 거예요 이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서 이 육의 시간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안 부딪혀요 못 넘어가 못 넘어가 근데 이 영의 시간으로 받아요 영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믿고 있는데 믿을 믿는데 이미 옮겨진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영원 전에 주님의 경륜 속에서 예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러면 이제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몸의 부활 우리의 몸 이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 언제요 마지막 날 나팔 저건 한 번에 사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마지막 나팔에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임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주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 요걸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로 얘기를 한 번 더 하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린 주님의 제림이죠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골로세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모든 일들 테텔레스 타이 하면서 이루신 거예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저게 테텔레스 타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 타이하고 선포하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뭐로요? 뭐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캄캄해져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그런데 십자가로 예수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많은 인생들 구원 받고서도 참 많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 때문에 이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은혜롭게 걸어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와 또 고통당하는 여전히 고통당하는 환우들 또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그리고 둔촌동의 세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다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여 5 오 6 모